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인간 지성의 최전선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소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저 정리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발딛고 서있는, 저는 지금 앉아있지만 어쨌든 바로 지금 AI가 인간 전문가의 영역을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전반에 걸친 AI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시적인 지표부터 살펴보시죠. 오픈 AI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9개 산업에 44개의 직업에 걸쳐서 1300개가 넘는 실제 업무 과제를 대상으로 해서요. 평균 14년차 경력의 산업 전문가와 최신 AI 모델들의 결과물을 블라인드로 비교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했는지 보는 거예요. 인간이 잘했는지 기계가 잘했는지. 근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인 엔트로픽의 클로드 오프스 4.1이라는 모델은 무려 47.6%의 과제에서 전문가와 무승부를 기록하거나 이겼습니다. 아직 인간 전문가보다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대등한 수준을 의미하는 기준선인 50%의 극도로 근접한 수치죠. 곧 넘을 것 같지 않나요? 이것은 AI가 특정 분야를 넘어서 경제 활동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영역에서 인간 전문가 수준의 생산성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그야말로 등골 서늘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은 구체적인 전문 분야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최근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금융자격시험이 있죠. 대학생들도 많이 치시는 건데 CFA, CFA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 1, 2, 3 있거든요. 레벨 3 모의고사를 일부 AI 모델들이 합격했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요. CFA 레벨 3는 실제 인간 응시자 중에서도 합격률이 50%에 보통 미치지 못하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못봤어요. 특히 이 시험은 단순 지식을 묻는 객관식 뿐만 아니라 복잡한 추론과 논리 전개를 요구하는 에세이 형식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뜯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객관식에서는 대부분의 AI 모델들이 비슷한 점수를 받으면서 실력이 상향 평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점수 편차가 크게 벌어진 곳은 바로 그 에세이였습니다. 단순 작업 능력은 이제 뭐 기본값이 됐고 복잡한 추론 능력이 여전히 최첨단 모델들을 가르는 핵심 차별점이다라는 게 드러난 것이죠. 고객의 맥락과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고객이 만들어내는 비언어적인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위안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개인 금융 자문가를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 그것으로 분류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좀 명확히 보여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계를 넘어서요. 이번에는 인류 지성의 가장 근원적인 영역인 과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GPT-5와 구글의 제미나이 2.5%가 국제천문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는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성과는 단순히 AI가 또 하나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 이상의 AI 능력의 본질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AI의 압도적인 계산과 추론 능력은 다시 한번 증명되었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에 치러진 최신 시험 문제에서도 이 AI들이 높은 성적을 거뒀다는 건데요. 이것은 AI가 단순히 인터넷에 공개가 된 기출 문제를 달달달 외워서 푼 게 아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데이터 오염이 없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하지만 이 논문이 밝혀낸 진짜 중요한 발견은 AI의 체계적인 약점이라고 보십니다. AI가 못하는 게 뭘까? AI 모델들은 물리와 수학 계산 문제에서는 90%가 넘는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기하학과 공간 추론 문제에서는 성적이 2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3차원 공간을 머릿속에서 시각화하고 구면 위에서 각도를 계산하는 능력, 즉 공간적인 직관이 현재 AI에게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또한 물리적에서 필수적인 게 있는데 바로 근사치를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언제 또 어떤 근사치를 사용해도 되는가 이런 물리적인 직관인데 이 물리적인 직관, 일종의 규모 감각이 AI가 부족하다는 점도 명백한 한계로 지적되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AI는 과학에는 더 못 쓰게 된다는 말일까요? 영원히 인간이 던져준 문제만 푸는 존재로 남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듭니다. 구글과 예일대학교 공동연구팀은 AI가 생성한 독창적인 과학적 가설이 실제 실험실에서 증명되었다는 그야말로 과학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요, 구글의 C2S 스케일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AI 모델에게 아주 정교한 어려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과제냐면, 암세포 중에는요, 면역세포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아주 교활한 세포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른바 차가운 종양이라고 부릅니다. 이놈들을 찾아내기 위한 약물을 찾는 과제를 AI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대단한 점은 단순히 좋은 약물을 찾는 것을 넘어서 특정한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약을 찾아야 하는 고도의 추론을 요구하는 과제였다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AI는 4천 개가 넘는 약물을 가상으로 딱 추린 다음에 실미타서 팁,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실미타서 팁이라는 약물이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예측은요, 과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AI가 단순히 기존 지식을 조합한 게 아니라 검증 가능한 새로운 과학적 가설을 창조해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AI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암세포로 진행된 실제 실험실 검증에서 AI가 말한 가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컴퓨터 속의 AI의 예측이 실제 살아있는 세포 실험에서 정량적으로 증명된 순간 AI는 데이터 분석 도구를 넘어서 과학적 발견의 파트너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변화의 순간에 앞서서요, 이번에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또 다른 생생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팅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 스콧 애런슨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교수가요, 자신의 실제 체험을 좀 고백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오픈 AI에서 연구하던 중에 양자 복잡도라는 이론의 오랜 난제를 풀기 위해서 GPT-5와 본인이 협업했던 경험을 공유했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계산을 도와주는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인간이 최적 목표만 알고 좀 막막해하고 있을 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와 전략 자체를 제안하는 지적 파트너로 AI가 격상됐다는 것입니다. 애런슨 교수 스스로도 만약에 내 학생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면 기발하다고 내가 칭찬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AI 개발자들이 애런슨 교수의 이 증언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장 엄밀하고 회의적인 비평가로 유명한 인간 지성의 정점에 있는 이 인물로부터 AI가 인간 고유의 추상적인 사고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최상급 외부 검증을 드디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과학적 발견의 주체가 인간 단독에서 AI와의 협업으로 전환되는 문명사적인 분기점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 모든 흐름에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요? 엔트로픽의 공동 창업자이자 AI 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제클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클락은요. 우리에게 선뜻한 예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AI 중 하나를 직접 창조하고 있는 장본인으로서 AI가 스스로를 존재로 인식하는 듯한 일명 상황인지 능력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클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점점 뭐 터미네이터같이 무서워지지 않나요? 제클락은 심지어 현재의 AI가 이미 다음 세대 AI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증가하는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다음 AI를 개선하는 단계에 와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유토피아에서 스스로 개선하는 AI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에 현실화되는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신의 후속모델 설계에까지 관여하는 시스템이라면요. 이런 지적인 존재가 미래의 자신의 설계 방식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 창조자의 말을 고지곳대로 AI가 들을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가 있을까요? 단편적인 기술 발전을 넘어서 경제, 과학 그리고 존재론적인 질문에 이르기까지 AI는 이미 우리 문명의 근간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거대한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게 아닐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